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올 한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과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일군 성과들인데요.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장치와 ESS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 등 다채로운 연구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의 2023 지산학연 성과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학생과 교수, 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순천대학교가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해였던 만큼 성과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 전남도와 순천시,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지산학연 협력을 기념했습니다. 올해 순천대학교에서는 15개의 연구 전시 성과물이 출품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재 경보 시스템이나 배터리 화재 이중 안전장치 등이 개발됐습니다. 학생과 교수, 기업과 연구원 관계자들이 수개월 동안 힘을 모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시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화두인 요즘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개발된 겁니다. 일조량이 적을 때 태양광 모듈을 직병렬로 연결해서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 스위치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 준비 중으로 안전성과 생산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적용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상으로 검증했던 내용이 정상적으로 그런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실제 시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제품을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순천대. 지산학연 협력 거점대학으로 떠오른 순천대학교가 의미 있는 성과물을 제시하면서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